그냥 말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맨날 뽑아봐.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직업병이지 뭐. 주인상 시장의 학부는 서울대.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생물학 박사의 지방국립대 교수 출신이고. 장정우 의원 소개로 2010년 정치에 입문했어. 중앙당에서는 바이오적 전문다 집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야. 야심도 있고 행정력도 괜찮다는 평이구. 집안은 어때? 집안은 볼 거 없다. 약점은? 특별히 부착된 건 없는데. 하나 뽑자면 바로 옆 한성식 유희재 시장도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이 목표거든. 근데 두 사람 하필이면 같은 학부 같은 과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사이가 안 좋다. 우린 둘의 경쟁 관계를 파고드는 게 우리 공략 포인트라면 포인트지. 돈은 좀 좋아하나?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냐? 아 이구전자 한상훈 부사장은 어떻게 됐어? 뭐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해 본다고 하던데. 그럼 오늘 폐 닦아지 말고 일단 반응부터 지켜보자. 그래. 도보아. 니가 여기는 웬일이냐? 내가 오라고 했어. 난 거세요. 내가 웬일이냐? 난 거세요. 에어컨 너무 좋다고 했어? 메 Caesar.